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난 시민들의 3차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. 지난주 화요일 1일 최다 확진자 수 72명을 기록한 청주시는 지난 주말을 기해 누적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지만 추가 접종률은 충청북도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상태입니다. 또 지역 내 영유아 확진 비율이 10%를 넘어섰다며 확진 영유아의 정서 안정과 아동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돌봄 지원금을 긴급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.